Q. 플레이오프는 좌절이 됐지만 마지막 한라 원정 두 경기에서 저희 팀 다같이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다같이 한마음으로 했던 것이 좋은 결과 얻었던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좋았다고 생각하고요. 만족하고요. 하지만 조금 막바지에 부상이 겹치면서 마음고생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좋았던 시즌인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. 일단 팀이 8위를 하면서 안좋은 성적을 거뒀잖아요. 일단 더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.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선수들 다같이 정말 더 많은 노력으로 다음 시즌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일단 한 시즌 동안 정말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 하이원 다음 시즌에도 좋은 모습으로 또 더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한 시즌 동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